여러분, 박원순의 가족은 자살한 박원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, 그 서울시 공간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서울시청 관계자들은 더 이상 직무요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서울시청 관계자들은 더 이상 직무요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그 사이에 집을 못 구했겠습니까? 뭘 못했겠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외칩니다. 박원순 가족은 서울시청 공간에서 즉각 퇴고하라! 박원순 가족은 서울시청 공간에서 즉각 퇴고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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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박원순 가족은 서울시청 공간에서 즉각 퇴고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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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즉각 퇴고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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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고하라!